와 진짜 이거 멀티샷 좋은데? 멀티샷 좋은데 아니 마나가 너무 딸리네 와 씨 마나가 이렇게 딸리면 어떡해 와 씨 마나 딸리는거 봐 QR? 오 7% 중댐? 아 쓰읍 중댐 별로라 그랬지 한빡 하고 있었네 화살을 이제 좀 먹어줘야되는데 화살을 이제 좀 먹어줘야되는데 킹킹킹킹킹 아이씨 와 뭐 이렇게 아이템도 안나오고 오이씨 화살 화살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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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강해졌니? 아이씨 아이씨 뭐야 어딨어 와 데미지 약하다 아이씨 아이씨 어? 잠깐만 다음거 찍고올까? 카운트에서 잡기전에 타모의 타모의 고지 없지 타모의 고지에 웨이 없지 아아 에이 버려 스테미나 포션 하나 빨고 갈까? 오케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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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포같은 타워가 나올때 됐는데 이렇게 안나오나? 그렇지 드디어 나왔네 갑니다 그렇지 링이 떨어졌구나 아닌가? 어? 어? 링 떨어진줄 알았는데 아이씨 아이씨 왜 이렇게 안나오나? 쏘아 아아아아 첫이엔 4라이프 방어상승 방어상상 필요없지 좋았어 눈 잘나왔으면 좋겠다 눈 한번에 나왔으면 좋겠다 좋았어 오 에테리얼이다 에테리얼 몹이야 좋았어 오오 아픈데 에테리얼 몹? 오우씨 꽤 쎘어 크로스보 아이 뭐야 어 아이씨 여기 팔고 왔다 아이씨 그리팅스 이거 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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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석 넣어놓고 아이씨 팔자 그랬는데 주얼 왜 들고있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들고와보자 크로스보 24 24 24 아 이거 크로스보 화살이 없어서 안되네 안보이네 뭐야 뭐야 언제 쥐 수 있었어 아 그런거 없나 아 아 또 크로스보 형 그게 안나오네 또 크리는 마스터고 아야야 아야야 링 링 링 링 아 공격등급 필요도 없는거 계속 나오네 어 아 아 저기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! 캐스팅속도! 캐스팅속도는 좀 생각을 해보자 뭐야 얘네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얘네 죽어버리네? 13% 방어상승 필요 없다 크로스보호 6에서 13! 어? 1마나상승 잠깐만 마나상승이 낫나? 아 모르겠다 어! 그랜드참! 좋았어 그랜드참! 짠! 아이씨 가온테스 조지러 왔죠 뿌잉뿌잉 카운테스 조지러 카운테스 조지러 카운테스 조지러 카운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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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하네 카운테스 카운테스 좋았어 보호도 나왔고 벨트 방어상승 4 아이씨 쓰레기고 탈룬 17레벨 자 데콜드 캔 아이템 확인 좋았어 좋았어 골드 필요없고 이거 파라 공격등급 필요없고 캐스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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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스팅? 아냐아냐아냐 하하 룬 뭐뭐 구하라 그랬었지? 기억이 안나네 자 다시 만듭니다 또 어 어 어어 어디보자 두개 들어가는게 뭐였지? 오르트헤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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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르트헤드를 해야돼 오르트헤드 어 아씨 블랙마시 안찍었네? 아 쉣더퍽이다 아 블랙마시 웨이도 안찍어놨어 오오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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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까 아까 거기서 그거 안 먹고 온거 같은데? 아 씨 육구 어? 아 육구에다가 육구에다가 그거니까 이게 훨씬 낫네? 스태미나 포션 먹고 빨리 뛰자 아 아 씨 언제 넘어갔또 아 씻고 오셨어요? 지금 카운테스 잡았거든요 카운테스 잡았는데 잠깐만 와 크로스버가 데미지 훨씬 높네 아 근데 공속이 느린가? 크로스버가 데미지는 훨씬 높은데 공속이 느린가지 어? 잠깐만 슈페리어 라이트 컴퓨터 와 공격등급 아깝다 하아 스펙 두개 잠시만 이거 들고갑시다 스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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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크로스버가 데미지 크로스버에도 이거 적용되는거야 아까 그거? 에드 오르트였나? 뭐 뭐라고 쓴지 안보여요 뭐라고 쓰신겨 크로스버 계열이 좀 더 데미지가 센거 같은데 제자리 카운테스 공속이 좀 느리고 아닌가?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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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목소리 좋겠다 미미네 아 재접했어요 크로스보호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데미지는 크로스보호가 압도적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게 공속이 빠른게 좋은가 어떤게 더 좋아요 공속이 빠른게 좋은가 아니면은 데미지가 나가는게 좋은가 모르겠네 난 멀티풀샷은 7개만 찍으라 그랬었나? 아 지금 무의미한 것 같아요